어? 아니면 그거 어때요? 발로란트는 님들 보는 거 그거 할 수도 있으니까 오랜만에 시청자 참여 칼바람 어떤? 해우바람 오랜만에 시참 시참 칼바람 한판 하실? 근데 이거 시참하자고 하면 하냐? 그 님들 막 출근하고 그럴 시간대 아니에요? 출근 중임 아, 어, 응, 응, 응 응, 응, 응 와, 나 롤 진짜 오랜만이야 님들 이 시일 짓고 할 게 있어요 저 롤 안 한 지 한 달 돼서 러지 나 롤 안 한 지 한 달 됐더라고 알고 왔어요? 알고 왔다뇨 말 심해, 정말로 오, 잔나 오랜만에 끌리는데 잔나, 잔나 해도 돼요 님들? 나 뒤에서 님들 실드만 줄래 어때? 와, 나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한다 롤 와, 이거 롤 얼마만에 하는 건데 막 롤 이거 얼마만에 하는 건데 미쳤따리 와, 상대 조합도 개미쳤다 이거 실화냐? 우리 에바잖아 투원딜에다가 블라디 입고 케넨 입고 럭스 입고 좀 너무한 거 아니야? 저 조합? 양심이 없는데 아니야, 우리 올라프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내가 올라프님을 위해서 향로 가야겠다 코코 빙빙 님들, 저 어딨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굴 안 치고 님들아, 저 어딨는지 모르겠어 실화냐? 어라? 어라 안 돼, 오실은 못 먹었어 이건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야 심메전디 진짜 개 자증나겠다 뭐야? 아눔 조금만 기다려 오오오오 아 opin 자고 드디어 죽었다 렛츠 마냥 아 나도 모르게 계속 비 누르냐? 나도 모르게 비 를 누르냐? 미쳐버리겠네 진짜 왜 비 를 누르냐? 네? 발로라한테 같이 와서 친구가 없어가지고 쿡쿡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아 까비 첫판 아주 아주 편안하게 이겼군요 이거 누구 주지? 우리 템 다 잘했는데 솔직히 아 정말 렉 걸렸어 아 이런 미친 아 이거 디스코드랑 이거 언제 호환데 대체? 이거 디코렉이기던만 아 이런 미친 아니 실화냐 이거 아직도 아직도 아니 아니 님들 제가 주기 싫어서 안주는게 아니에요 안 떠요 옌병을 안 뜬다고요 응? 아이디가 소프라노 신음은 뭐야? 에바잖아요 진짜 게임하네? 소프라노 신음 알토보단 나으니까 초대한다 쿠쿠 쿠쿠 쏜아 왜 버려?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진짜 나 너희들을 위한 힐딽이 되줄 수 있어 나 좀 쉬운케 할래 님들이 싸워라 저 저 그냥 저 그냥 뒤에서 힐딽가리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화이팅 딜을 맺히고 있을 터이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싸워주십시오 화이팅! 저 절대 딜 안갑니다 저 무조건 서포템만 갈거에요 이번판에 딜소나? 딜소나? 오케이 어쩔 수 없다 님들 이게 제가 서포템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미션으로 딜소나가 들어와버림 딜템 가야겠다 연병 낫네 진짜로 형탈 어디다 쳤어 방금 민현한테 쳤지 근데 나 타워 때린거 들켰냐 혹시? 킬바니어 100%였다고? 맞네 킬바니어 100%였네 저 절대 딜 안갑니다 이것도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내 박물관 똑같은거 하나씩 똑같은거는 하나도 안 안 들어야 돼 이거 쓸 수 있는 상점도 나왔으면 좋겠다 주황정수 필요가 없는데 어느 병을 해 이걸 다 주황정수 쓸 데가 없어 나 주황정수 대체 어디다 쓰라는 거야 이거 주황정수로 뭐 좀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주황정수 상점 같은 거 없나 주황정수 단위가 왜 그러냐고요? 제가 올 스킨이라서 그래요 내 생각엔 이것도 조만가면 올 스킨 되지 않을까? 이 박물관이 한 개씩 나열해 놓은 것도 이거 어느 순간 될 수도 있어 뺏뺏 와 나 이제 진짜 존나 오랜만에 하는 거 같다 와 이거 이제 얼마만에 하는 거고 열로 미쳤다이 님들 얘 뭐가 암 이제? 얘 얘 뭐가요? 템 3위? 만화문의 얼건이나 특구? 아 무조건 특구지 근데 저 주황이면 얼건도 나쁘지 않을 거 같기도 하고 아 리얼루 한 번만 써봐 야 이주 너무 오랜만에 해서 어디 나 어딨어 야 나 어딨냐 아 여깄네 아 이런 미친 오우 아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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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녀석아 아 죄송해요 안 가볼게요 안 가볼게요 안 가볼게요 진짜 너무 방아프고 야 쉰 나왔다 이즈 풀템 온 이즈 마나문의 광예검 있으면 쉰 있으면 그냥 풀템이지 아 크크크 리얼 킹 조건이죠? 무슨 모드 온이요? 아니 말일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? 제가 물론 아까 저도 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그거 좀 심하시네요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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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사들 중 개빡치지러워 야 근데 이거 오랜만에 롤하니까 재밌긴 하던데 좀 좀 정신이 없다 나 이거 큐를 이상한 데 날려고 하다가 뒤를 못 넣었.. 아니네? 그래도 넣게 넣었네 그렇게 머저리 짓을 했어도 그래도 이즈는 이즈구나 십사기 캐릭터 아 십사기라는 말 쓰면 안 되지 역시 강한 캐릭터 그렇게 진짜 개 발작하더리씨 못해도 딜량 1등 뽑네 진짜 십사기캐 아하 구경하고 수제 매주 일요일 업로드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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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